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그 지금부터는 그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에 대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케이블방송은요 유선으로 TV를 시청하는데 지상파가 아니에요 종합유선방송이구요 그 문제는요 이 케이블은요 지진 때문에 끊어지거나 홍수 때문에 침수가 되면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구요 이 케이블방송은 1940년대 말 난시청의 타계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1년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제정이 됐고 그 TV보급이 이뤄진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상파방송은 허가제거든요 그 지상파방송은 허가제인데 케이블방송은 신고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991년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 뭔가 그냥 중개유선방송은 몰라 그랬고 종합유선방송으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 안테나로는 도무지 TV를 못 보는 지역에서 하나의 방송사가 선을 통해서 방송신호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방송국이 송출하는 전파품질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국토 대부분이 우리는 국토의 70%가 산지죠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건물이 많으면 전파가 간섭을 받아서 도달이 안 된 거야 응 그래서 예전에는 유선방송도 되게 공익성이 강했어요 응 근데 채널수는 그렇게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작권 개념이 딱히 없어가지고 중개 유선업자들은요 지상파 TV의 평일 낮 정파 시간에는요 막 그런 그 옛날에는 TV 채널이 2번에서 20번까지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상파 프로그램의 녹화본을 막 방영을 했고 TV에서 방영을 안 하는 최신 비디오도 막 틀어주고 응 근데 이제 케이블 지금의 케이블은요 지상파 방송 재전송 이외에도 자체 케이블 채널까지 다 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풍부한 방송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구요 음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선 방송 사업자를 축소를 시켰어요 정부가 그렇구요 그 이제 SO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회사들은요 저가 공세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쌍값에 제공하는 단체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아파트는요 케이블 TV 이런 거 단체 가입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거의 반강제로 그런 그 케이블 방송을 보게 됐어요 지금 지역별로 마포케이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음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음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은 채널 가라업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케이블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약간 그 플랫폼 컨텐츠 차별화 때문에 케이블 TV로만 일부 채널이 송출되기도 해요 그렇구요 근데 문제는 2008년부터 각 통신사가 IPTV가 실시간 방송을 하기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미디어하고 CJ미디어가요 각 통신사의 IPTV하고 채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플랫폼에 따라서 컨텐츠를 못 보는 그런 불합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디지털 케이블 TV가 이제 그 그런 약간 셋탑박스 이런걸 이제 받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다들 이제 HD방송을 하고 있구요 그 독점이 이제 깨지고 있어요 그 기술적인거는 제가 얘기를 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음 그래서 상품은 의무형 보급형 고급형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형은 음 4만원 이하 상품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해서 생겨난거에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 케이블에 뭔가 가입을 했다 하면 보급형이 고급형이구요 의무형은 요즘은 그냥 그 아파트에서 별도의 고급 서비스를 가입을 안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있구요 음 그렇구요 자 그래서 케이블 방송 채널별로는요 그 약간 CJ E&M 쪽은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CJ E&M 쪽에서는 Mnet TVN 투니버스 그리고 OGN 온게임넷이죠 그쪽 계열 채널이 있구요 그 기타 채널에서는 그 뭐 여러가지 그 채널들 만약 TV조선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지금 케이블 방송하는 그 송출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별로도 있구요 하여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그 저는 제가 스카이라이프 뭐 이런거를 제가 가입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입하면 어찌될지는 음 근데 가입 안할 것 같애 자 그렇구요 그 디지털 방송 기술적인거는 그 빼구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은 100% 디지털 송출하고 있어요 그렇구요 그 디지털 송출을 하고 있구요 그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인터넷이나 위성 플랫폼 기준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구요 대한민국은요 음 현재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전파 지능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근데 MBC가 아직 MBC가 아직 아웃 그 아웃밴드 방식이 아닌 인밴드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디지털 라디오 쪽은 아직 대립하고 있구요 음 음 근데 아날로그 중파 방송은 북한 때문에 일단 존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그래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은 좀 약간 아직 전환이 좀 지지부진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위성 그 위성 방송은 방송 위성이 쏘는 그 공중에서 쏘는 방송신호를 안테나로 수신하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TV에서 보통 위성채널을 직접 수신하든지 난시청지역에서는 위성 안테나 우주에서 쏘는 안테나를 통해서 직접 수신하는거에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TV채널은 그 1990년대에 발사했던 그 무궁화위성으로 수신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유료위성방송의 대표적인 그 스카이라이프가 있죠 접시 음 일본은 유료와 무료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 어쨌든 위성방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 1995년 8월 5일 이때 무궁화 이후 위성이 발사가 됐어요 이 전까지는 홍콩위성이나 일본위성에서 약간 그 위성을 빌렸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스타티비 음 그때 스타티비 NHK 이런 그 해외방송들이 약간 그 뭐냐 수신된적이 있어요 스카이라이프 음 하여간 근데 그래서 그런건지 그 스카이 퍼펙트 디렉티비 재팬 등 각종 TV 수신기를요 성인방송 시청을 목적으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된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음 근데 요즘은요 기가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가지고 음 그렇게 문제는 안되고 있는데 IPTV의 단점은 딱히 없어요 IPTV는 인터넷에서는 쓰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음 그리고 위성방송은요 유선하고는 달리 어디서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섬지역이나 산간지역 같은데 가면요 다들 디지털 위성을 써요 근데 문제는 비가 좀 많이 올 경우 시청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IPTV 같은 경우는 통신설별을 지하화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날씨의 영향을 잘 안받거든요 근데 그 위성의 접시 크기가 크면 좀 약간 비가 좀 오더라도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빗방울이 전파수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접시를 큰 걸로 신청하면 돼요 정지위성이라기보다는 궤도를 돌겠죠 그 지구의 그 자전 궤도를 따라서 지구의 자전축을 따라서 자전 궤도를 돌아요 왜냐면 그 지구가 계속 돌기 때문에 정지를 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면 안되죠 궤도를 돌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유료 그 유료 상업방송도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부분 국가에서는요 해외의 위성방송은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일부 방송 수신이 제한을 받으면요 위성방송 자체가 수신이 금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송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지상 그 뭐냐 지상파 케이블 송출할 수 있는 그 채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채널들을 24시간 송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 전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중국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는요 해외의 위성방송 출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요 음 그렇구요 음 그래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은 TV 파라볼라 한테나 그리고 셋탑박스가 필요해요 셋탑박스를 우리가 보고 싶은 화면 모니터 이런 데에 딱 깔고 그 안테나를 옥상 같은 그런 적정한 장소에 깔면 돼요 LNB하고 각도는 알맞게 조절해주면 돼요 옥상이나 아파트든 베란다에다 또 깔죠 그 스카이라이프 가입하면요 자 근데요 뭐 요즘은 TV 수신이 되는 그런 모니터 아니면 PC 본체에다가 메인보드에다가 그 TV 수신 카드를 깔아도 송출은 가능하기는 해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IPTV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그래서 일반 실시간 방송 뿐만 아니고 VOD하고 인터넷 서비스도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PC가 아니고 셋탑박스를 통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IPTV는 셋탑박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KT올레TV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은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SK브로드밴드의 BTV가 두번째고 그 다음에 LG유플러스의 U플러스TV도 있어요 현재 IPTV 가입한 숫자는 1289만명 매출액이 무려 2조 4300억원이에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4K급 화질을 하려면요 그 인터넷 공유기로 그 IPTV 더하기 그 PC하고 스마트폰까지 보통 집에서 PC 한대 또는 두대 PC 두대정도 있잖아요 그 동시에 인터넷을 쓴다는 전제하에 요즘은 100Mbps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4K급 화질을 인터넷을 보려면 500Mbps급은 되야돼요 음 음 근데 이제 요즘은 BJ들 중에서 정말 고성능 게임을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투컴 쓰잖아요 투컴을 쓰니까 PC 두대다 인터넷이 되야되잖아요 요즘 다 온라인 게임이니까 아마 그 만약에 그 이제 대도님이나 윤대님처럼 진짜 그 부부 크리에이터면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원컴 방송을 하는지 투컴 방송을 하는지는 제가 보기엔 원컴 방송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도님은 근데 그 러너님 꽃비님처럼 투컴 방송을 하는 분들은요 투컴 방송하는 분들은 일단은 그 1인당 PC가 두대잖아요 방송용 송출용 방송용 송출용이 있고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그 러너님하고 꽃비님 그 가족은요 그 팔근님도 가족이잖아요 그 뭐냐 러너님하고 꽃비님 그 동영상 편집해주는 그 원래 그 꽃비님하고 원래 지인관계였다고 그 뭐냐 꽃비님하고 원래 그런 그 되게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제 그 팔근님이 이제 집 집에서 정말 가족처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그 러너님의 그 집은 아마 그 집은 아마 PC가 최소 다섯대는 낼거에요 그 팔근님의 그 동영상 편집용 PC까지 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렇구요 그 그 어쨌든 그래서 IPTV 시청하고 인터넷을 동시에 시청하려면요 최소 50메가 BPS급 이상 BPS급 이상의 회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IPTV 서비스하는 대기업 통신 3사는요 전부 다 비슷해요 요금제가 그 일반 요금제가 9천원에서 만원 정도 하구요 그리고 중간가격 요금제가 만오천원 그리고 고가 요금제가 한달에 2만원 이상 그리고 부가가치세 셋탑박스 등의 요금은 더 내요 그리고 요즘은 IPTV 회사들도 전부 다 요즘은 다 그 4K 서비스가 되거든요 지상파들이 지금 4K가 시범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해당 방송국들이 솔직히 4K급 장비까지 이용해서 송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2K급이에요 QHD 음 그리고 셋탑박스 임대를 해서 사실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터넷 결합 할인이 안되면 금액 IPTV는 솔직히 금액이 좀 더 비싸요 음 그리고 지상파 일부 프로그램 다시 보기 요금이 좀 인상이 되죠 요즘은 IPTV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뭐냐 저는 아직 IPTV를 가입을 안해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음 그렇구요 그리고 케이블이 아직 채널쇼 자체는 IPTV보단 많아요 근데 IPTV들이 요즘 컨텐츠 확보를 좀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지상파 기열 PP를 부릇한 케이블 인기 채널들 뭐 KBS N스포츠 음 MBC 스포츠 플러스 1, 2 음 SBS 스포츠 플러스 뭐 이런 각종 채널들 있잖아요 인기 채널들 다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케이블 SO들이 지상파하고 재송신요금 갈등 때문에 좀 IPTV로 좀 갈아타려는 시청자들이 좀 있어요 몰라 저도 나중에 아마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저도 왠지 IPTV는 좀 챙겨볼 것 같아요 그런 그 프로그램 그 약간 그 뭐냐 프로그램 약간 그 시청 프로그램 시청 약간 이런 거에 관해서 프로그램 보고 약간 리뷰하는 컨텐츠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음 근데 문제점은 지상파 다시 보기 이런 거에 약간 좀 유리화가 있으니까 높은 컨텐츠 요금이 약간 좀 불만이 많죠 음 그렇구요 그런 IPTV는 모르겠어 제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독립해서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음 자취 말고 자취하고 독립은 다른 거죠 음 자취는 조금 다른 거 자취하고 독립은 조금 다른 거고요 뭐 그런 딴 거예요 확립이 끌어 이동 앱 이동 요금 가윽 이소 ições 로 앱 그렇게 세미 건 FM